도토리크 세 조각이 하나가 되었어. 이게 바로 톤토이크의 마음이구나. 저기 봐! 톤토이크의 입이! 들려? 톤토이크가 우릴 부르고 있어! 어서 가자! 톤토이크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건 우리뿐이야! err Nico,ding sine가 안 specs 그때는 따뜻한 톱이크의 의미가 되었다 안쪽에서 빛이 흘러나오고 있어. 안으로 가보자. 안쪽에서 빛이 흘러나오고 있어. 안쪽에서 빛이 흘러나오고 있어. 안쪽에서 빛이 흘러나오고 있어. 아? 앞에 있는 저 나무. 수상한걸? 아멘 아멘 여긴 내가 내려가기엔 너무 위험해 날 주머니에 넣어서 데려가 줘 적일 봐! 처음보는 녀석들이야 따라가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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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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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에 네 네 네. 네 네 네. 잠시만요. 나는 날 정말 reconsider 히히 아 히힛 아크를 계승할 것이니... 아크를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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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